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려 볼까요? 저요? 네, 감사합니다. 어둠! 네,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네, 한 명씩 이기시분도 한 번 인사드려 볼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랩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랩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랩핀입니다 와우, 오늘 여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즐거우실까요? 네 네 저희는 잠깐 마이크 고체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랩핀입니다 네 네 아, 여러분 너무 많이 와주셨어요 맞습니다 오, 들리시나요? 사실 어제 워밙 스테이지에 이어서 오늘은 이곳 파라다이스 스테이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확실히 각 스테이지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어제는 이제 어반 감성이 풍기는 되게 페스티벌적인 그림이었다면 오늘은 저희 엔하이프만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네, 함께 즐겨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 오늘 준비 됐나요? 아, 역시 엔진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네, 다음 무대는 네, 다음 무대를 위해 각자 자리로 갈까요? 가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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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재밌어요? 네 재미있다면 Mate some noise OK, 바로 다음 곡 이어주나 보죠 좋습니다 여러분 여기 높아요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다음 곡하시면 더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ありがとう OK, 가 보겠습니다 Let's get it 오, 예 이 노래를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나요? 감사합니다 무대를 하다보니까 어제 했던 어반스테이지와 또 다른 차이점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뭐죠? 바로 이 불빛 불빛 사실 이 광경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운 것 같은데요 특히 엔진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팬분들까지 함께해서 뭔가 오묘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그럼 뭐 해볼까요? 제이 씨 또 이제 이런 상황에서 꼭 해봐야겠죠 뭐죠? 바로 그거 해보겠습니다 파도타기 좋아요 좋아요 파도타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사실 엔진분들이랑 많이 해봤는데 다른 팬분들께서 처음 와주셔서 같이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서 팬분들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쪽에서부터죠 이쪽 팬분들 기준으로 왼쪽 이쪽으로 가죠 오케이 여러분 오케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누가 안하는지 안하나요? 지금부터 이렇게 쪼롱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준비되셨죠? 네 그럼 하나씩 볼까요? 하나 둘 셋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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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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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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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가볼까요? 반대로 반대로 오케이 이제 K-POP을 좋아해주신 팬분들께서 얼마나 웨이브를 잘 하시는지 자 여러분 가 가볼까요? 여러분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자 갑니다 3 2 1 1 1 2 1 2 2 2 2 2 2 3 2 2 2 3 2 3 2 3 3 4 4 4 5 5 5 5 5 5 5 네 오늘 만큼은 누구의 팬을 떠나서 음악으로 모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큰일 주실거죠? 네 네 자 이제 나온 무대 좀 달려본건데요 그 전에 아쉽지만 이제 저희 마지막 인사를 먼저 드려야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갈네요 지금 이 노래가 여러분들의 롱을 택하니 네 오늘 어떤가 네 네 네 일단 저희가 또 이제 리버스콘 또 이제 오랜만에 또 하게 되는데 이제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또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구요 네 다음번에도 다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리버스콘 많이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너무 감사구요 저희 NLF 무대는 아직 끝난지 않았을까 끝까지 재미있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땡큐! 이렇게 또 위보스커널 이틀이나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재미있고 오직해서 재미있고 오늘 너무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대를 봐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다양한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K-POP 음악을 좋아하셔서 이렇게 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남은 무대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위보스커널 재밌게 한 것 같고요 이제 다른 팬분들께도 저희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끝까지 즐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머리만 보면 제가 혼자 무대하는 것 같죠 네 땀이 좀 많아가지고 그만큼 우리 해외에서 와주신 분도 있고 한국에서 멀리서 지하철이나 버스나 타고 가주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열심히 무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K-POP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디서나 정말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겠습니다 끝까지 관람해주세요 땡큐 정말 이렇게 위보스컨 모레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무대가 너무 짧아서 더 무대 하고 싶은 생각이 갈수록 들고 얼른 콘서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콘서트 여기서 하는데 맞아요 여기서요 네 아무튼 오늘 위보스컨 정말 많이 준비했고요 그리고 뒤에 선배님들도 굉장히 멋있는 군데를 많이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남아서 재밌게 즐기다가 다시 또 만나요 좋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는 이제 활동이 조금 나오죠 맞아요 잘 마무리하고 이제 엔진과 엔진 분들께 더 보답하는 그런 엔하이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뒤에 엄청 선배님 무대도 많이 많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무대를 한 번 에너지 시클 하나씩 한번 봐봐요 특히 이번 무대가 정말 같이 즐겨주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배틀 식으로 할까요? 그럼 1, 2층 배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1, 2층 왼쪽 오른쪽 어때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좋다 딱 나눠져 있네 카메라 딱 기점으로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오른쪽 먼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이거 뭐지? 더 크게 해주는 쪽으로 저희가 더 많이 갈 거예요 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케이 오른쪽 맥슨홍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왼쪽 질섭지 질섭다 맥슨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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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셰프가 많이 된 것 같네요 왼쪽으로 가드릴게요 자 그럼 저희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녕하셨습니다 상상 아직까지 신사드리 치마 섞임 한국국토정보공사